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의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오늘 굉장히 즐겁게 친구들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센스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아를 찾아주셔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아이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자 한 명씩 인사할까요? 자 한 명씩 들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이의 막내 같은 메인보컬 석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마트형이자 만내, 리더 재현입니다 하트사 재현씨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막내, 같지 않지만 막내 준서입니다 오 준서 또 만나요, 또 만났어 우리 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매력적인 느낌 있는 남자 김도환입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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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만, 용하 형 우리 용하 또 만났네요 엄청난 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전부, 이자 최강, 유용하입니다 상식어 싸움이야 뭐야 그러게요 아이고 자 오늘 또 저희가 주간아이돌 녹화를 우리 위아이와 함께 굉장히 또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네 녹화에 대한 스포를 살짝만 해줄까요? 스포요? 저 하고싶은 거 있어요 준서가 준서가 오 아 이거요거 이거요거 스탠다드 버전이네 준서가 굉장히 방송이 늘었어요 네 지난번에 왔었죠? 그때, 그때, 원더나이 할 때 함께 나왔었는데 네 부끄러워하더니 이제는 그냥 이제는 그냥 이제 그냥 나오잖아 아주 메인으로 그냥 멘토도 돌아와요 준서가 전면해서라고 했잖아요 전면해서라고 했잖아요 전면해서 퍼포스틱으로 우리 퍼포스틱으로 수호하시면 안되잖아요 아 저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아이의 준서 네 다들 매력이 엄청납니다 저는 용ahn씨의 매력에 또 다시 한 번 빠지게 된 거 같아요 아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된 매력으로 전면에서도 사과해 빨라 네 전면에서 저희 잘못된 매력으로 저한테 빠지신 분은 과거하세요 와 배 상황이 벗자 왜 오늘 혹시 저는 용하 씨를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또 재치도 있으면서 몸도 잘 쓰고 근데 오늘 또 약간 힐리스를 타는 장면이 오늘 힐리스를 타나요 안 타나요 그 장면은 주간 아이돌에서 아 바로 나갈 뿐이네요 주간 아이돌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씨 얘기를 또 안 하고 대현씨는 그냥 오늘 엄청났다는 말밖에는 엄청났잖아 엄청난 걸 보여주시죠 진짜로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석화씨가 메인보컬이라 뭔가 댄스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단하셨잖아요 저는 메인보컬인지 메인댄서인지 헷갈릴 정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아이가 오늘 또 이렇게 티저가 나갔잖아요 아 오늘 나간 게 아니라 티저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타이틀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또 여기서 만에 어떤 그 느낌을 좀 티저를 내보내 준다면 아 스프하니 스프를 해야 되네 네 그러면 딱하게 이거 딱하게 어떤 표정으로 스프를 주셔도 되고 표정이나 어떤 동작으로 딱 영화 벌써 했는데 벌써 했어? 영화는 뭐 그냥 직진이네요 영화는 카메라에 보고 딱딱 이거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뒤에서는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요? 카메라 앞에서 보여 하면은 보여서 보여 이게 좀 넓게 이렇게 되어있었구나 하긴 해볼까? 하긴 해볼까? 그냥 딱 동작만 오케이 5, 6, 7, 8 풍 아 맞아 기억나 아까 저희는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직관을 했습니다 직관 직관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하트와 윙크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와 윙크 나만의 하트 나만의 하트와 윙크 아 어허 하트 네 윙크 준서 준서 어우 또 만난 준서 하트 윙크 자 요한 씨는 과연 어떻게 할지 와 유관하게 야허 자 우리 동한 씨 우리 동한 씨 오랜만에 찾아왔죠? 차가 초점을 잃었어 아 흔들렸어 너무 빠르면 얘가 초점을 잃어 아 또 잃었어 너무 잘생겨서 그래 와 그리고 우리 용아 잠깐만 초점을 다시 잃었어 다시 한 번 아 든든든 든든 이야 와 자 이렇게 즐거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위아이와 함께하는 주간 아이돌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바로 10월 14일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위아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꿀잼 시간 여러분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위아이 응원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